계란아이 마루에 앉아볼래? 귀엽게 의상고토끼 좀 보세요 의상고토끼 상구야 이것봐 이거 뭐야? 뭐야? 이거 뭐야? 먹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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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? 아니야? 자 이거 뭔데? 아 아 아 아 아 흰자가 보이는데 아 흰자가 많이 보이는데 아 아 아 호랑이야 뻥치지 말라고? 아 계란후랑이야 아 계란후랑에 머리 얹어볼래? 아 아 상구야 방해하지마 아 아 아 동생 괴롭히지 말라고? 아 아 자 그럼 니가 어떻게 해봐 아 아 아 니가 한번 머리 얹어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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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가지고 놀아 2 2 으 으 으 으